구렁이와 당찬 신부 어느 마을에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가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저쪽 논두렁 밑에서 꿩 한 마리가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고 후루룩 날다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가 가봤지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꿩을 향해 독을 내뿜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날다 떨어진 꿩을 얼른 집어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꿩을 푹 삶아 먹었지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꿩의 덕으로 낳았다고 해서 꿩덕이라고 불렀지요. 꿩덕이는 별탈 없이 잘 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장가 갈 때가 되어 새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게 되었어요. 산길을 걸어 산모퉁이를 막 돌아가는데 꿩덕아 꿩덕아 하고 누가 부르는 겁니다. 꿩덕이는 그래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산골짝임이 커다란 연못에 구렁이 하나가 대가리를 쑥 내밀고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못 가게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잡아먹겠다고 하느냐? 꿩덕이가 물었지요. 내가 잡아먹을 꿩을 네 엄마가 뺏어먹고는 너를 낳았다. 네가 내 밥을 먹고서 태어났으니 이제는 네가 내 밥이다. 구렁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꿩덕이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장가 가는 날이다. 장가를 가는 것은 인생길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이니 홀레나 치르고 오걸랑. 그때 잡아먹어라. 그럼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이 길로 꼭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내일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구렁이는 길을 비켜주었어요. 새신랑 껑덕이가 홀레를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러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한 겁니다. 길은 꼭 그 길뿐이고 거기 가면 또 구렁이가 나올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도 본채 만채 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걸 보고 신부는 신랑한테 물었습니다. 이봐요. 오늘처럼 좋은 날에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만 쉬나요? 그래도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서로 백년해로 하면서 잘 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말이든지 다 털어놓고 지내야겠지요. 천연을 살아도 쓸데없고 만년을 살아도 쓸데없습니다. 우리 둘이 만난 첫날 저녁이 가장 재미있고 좋은 날인데 이렇게 아무 말도 않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눠요. 그제야 신랑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홀레 치르러 오는 길에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아서서는 내가 자기 밥이라면서 나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잔소. 무슨 일로 나를 잡아먹어야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꽝을 우리 어머니가 잡아먹고 나를 낳아서 자기는 나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은 장가를 가는 날이니 내일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돌아가는 길에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절로 나는구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만한 일로 걱정이십니까? 제가 사정해볼 테니 걱정 마세요. 내일 저만 믿고 뒤따라오세요. 다음날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를 만났던 산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는데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구렁이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느냐 어서 빨리 길을 비켜라. 그러자 구렁이가 입을 떡떡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신랑은 네 밥이다. 어서 내 신랑을 내놔라. 신부는 지지 않고 구렁이한테 따졌지요. 내 신랑은 검은 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나와 백년해로 할 사람이다. 내가 천석, 만석을 보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네가 내 신랑을 잡아먹으면 난 어찌 살란 말이냐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그러고는 자기 머리를 구렁이 입에 들이밀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못한다고 했어요. 왜 못하느냐 넌 밥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내 복에 있는 밥만 먹지 너 같은 밥은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늘 평생 먹고 살 보물을 주마. 너는 그 보물로 잘 살거라. 구렁이는 캑하고는 구슬 하나를 토해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은 네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보물이다.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또 케이크 하더니만 구슬 하나를 토해냈어요. 이것은 옷 나오라고 하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고 하면 밥 나오는 구슬이다. 그래도 안 된다. 내 신랑은 못 잡아먹는다. 신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그러면 마지막 구슬을 주마. 하면서 구슬을 또 하나 토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신부가 물었지요. 말 못하겠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구렁이는 그 구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신부는 딱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내 신랑을 잡아먹지 못한다. 구렁이는 구보렁구보렁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운 놈을 향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구슬이다. 그러자 신부는 그 구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밉다. 너 죽어라.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신부는 구슬을 가지고 돈 없으면 돈 나오라 하고 옷 없으면 옷 나오라 하면서 신랑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주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장승으로 도둑 잡은 원님 옛날에는 오로지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순이라는 곳에 이지관이라는 원님은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님이 광가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는데 웬 종이 장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원님한테 잃어버린 종이짐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종이를 내다 팔려고 지게에다 종이를 잔뜩 찍고 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겁니다. 너무 급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뒷간에 가서 똥을 누구 왔는데 아 글쎄 돌아와 보니까 종이짐이 없어져버렸지 뭡니까? 원님은 종이 장수의 말을 듣고는 옛끼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게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고 변을 누러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짐을 맡겨두고 가든지 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종이짐을 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하고는 종이 장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원님은 관리들을 데리고 고을 밖에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이랑 떡이랑 잔뜩 먹고 마시면서 하루종일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광가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에 장승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원님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자 관리들이 대답했지요. 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입니다. 장승 아니 아무리 장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단 말이냐 저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놈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라. 원님은 흔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쥐에서 하는 소리구먼 하고는 서로 눈짓을 하면서 킥킥 웃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원님의 명령이라 장승을 뽑아서 옥에다 넣긴 넣었어요. 원님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일 저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칠 테니 저놈이 밤중에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라. 만일 저놈이 도망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관리들은 건성건성 대답했지요. 취해서 하는 말로 여기고 모두들 장승을 지키지도 않았고 원님은 한밤중에 살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영리하고 날생 관리 하나를 불렀어요. 가서 옥 안에 넣어둔 장승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땅에 묻든가 어디에 넣어두든가 해라. 날생 관리는 장승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뒀지요. 다음날 원님은 일찍 아침밥을 먹고 동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관리들을 불러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어서 어제 가둬둔 장승을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들은 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승이 있어야 말이지요. 모두들 장승을 찾느라고 야단이었지요. 멋들라느냐 얼른 장승을 가져오지 않고 원님이 목소리를 높여 재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장승이 없어졌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무례 무례하고 뻣뻣한 장승 놈이 도망칠지 모르니 밤새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너희들은 내명을 어기고 죄수를 놓쳐버렸다. 너희들 죄가 크다.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관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죄값으로 각각 종이 한두루마리씩을 당장 갖다 바쳐라. 바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바친 사람의 이름을 써넣어라. 만일 못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자는 곤장 스무대를 칠 테니 그리 알거라. 관가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서둘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종이를 구했지요.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종이를 구하는 통에 종이가 금세 바닥이 난 겁니다. 몇몇 관리들은 종이를 구해오지 못했어요. 시장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못 사왔습니다. 한 관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을 하자 원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만둬라. 대신 구해온 종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는 종이를 한 곳에 모아뒀지요. 그러고는 종이짐을 잃어버렸던 종이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종이 중에 내 종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있다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가 만들었으니 찾을 수 있지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아라. 종이장수는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냈어요. 원님은 그 종이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보고는 누가 이 종이를 사왔는지 알아냈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불러서는 어디에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샀다면서 종이를 팔았던 장수를 데리고 왔어요. 너는 이 종이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원님이 묻자 종이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암흑이 한테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암흑이를 데리고 오너라. 암흑이를 원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님은 암흑이에게 물었어요? 네 이놈 네가 어제 종이를 도둑질 했느냐 그랬더니 과연 종이를 훔쳐다 팔았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를 훔친 도둑은 혼내고 종이 장수에게는 종이를 찾아주고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도 잡고 물건도 찾아주게 된 거랍니다. 공주와 성년의 슬픈 이년 옛날 옛날에 백두산 천지에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여쁜 딸이 있었어요. 용왕의 딸은 천지에서 노는 것보다 물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공주는 틈만 나면 물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공주는 꼭 가죽신을 신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신발이 없으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공주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물 밖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름꽃들이 어찌나 예쁘게 피었는지 꽃을 보면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가죽신 한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서 가죽신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지 신발 한짝이 없어졌네 가죽신이 없으면 용궁으로 갈 수 없는데 어쩌면 좋아 공주는 사색이 되어 가죽신을 찾아 헤맸지만 밤이 이슥하도록 가죽신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지니 어두워지니 너무 무서워 집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아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죽신을 누추하지만 오늘 밤은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지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무서워요. 공주는 절투거리며 청년의 뒤를 따라 청년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잃고 헤매던 공주의 한쪽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청년은 공주의 상천한 발에 약초를 찌어 정성껏 발라주었어요. 아가씨 집은 어디인가요? 사실 저는 백두산 천지 속 용궁에 사는 공주입니다. 물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그만 가죽신을 잃어버렸어요. 공주의 말에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용궁의 공주라고요? 그러고 보니 마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옷을 입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용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가죽신을 찾고 있었어요. 신발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재워주고 다친 발도 치료해 주시니 너무나 고마워요. 다음날 청년은 공주에게 정성껏 집신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공주는 다정하고 정많은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집신이라도 신고 신발을 찾으러 가봅시다. 혹시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아바만마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주는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꽃밭을 중심으로 집신 장수 청년과 함께 가죽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청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공주는 청년의 손에 들린 자신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은 공주는 아주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볼 수 없겠군요. 청년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하룻밤 사이에 공주에게 사랑을 느껴서 헤어지기 싫었어요. 아니에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날마다 부트로 나올게요. 정말입니까? 그럼 저도 날마다 아가씨를 볼 수 있게 천지로 나가겠습니다. 공주와 청년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공주는 청년이 찾아준 가죽신을 신고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용궁으로 간 공주는 청년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공주를 그리워하기는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공주는 이제 물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사라진 이틀 동안 용왕의 애를 태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용궁으로 돌아온 공주에게 사실 이야기를 들은 용왕은 공주를 다시는 물밖으로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물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공주는 청년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시달렸습니다. 청년 또한 공주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공주를 애타게 그리워 하던 청년은 어느 날부터 매일매일 집신에다 예쁜 들꽃을 담아서 천지에 띄웠습니다. 공주 보고 싶소. 내 마음을 전하니 이 집신을 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오. 집신을 본 공주는 한눈에 청년이 보낸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이 집신과 꽃은 틀림없이 못해 있는 도련님이 내게 보낸 거야. 도련님도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생각한 공주는 청년이 보낸 집신과 꽃을 보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공주는 날마다 천지로 보내는 청년의 집신과 꽃을 모아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이 소식이 용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공주가 날마다 천지에 떠있는 집신을 모으고 있다고 분명 이것은 무태 있는 그자의 짓일 거야. 이러다간 공주가 큰일 나겠어. 공주와 청년의 사이를 눈치챈 용왕은 청년을 불러 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천지에 집신을 띄우지 마시오. 청년과 우리 공주는 만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공주가 그리운 청년은 집신을 계속 천지에 띄웠습니다. 화가 난 용왕은 청년이 집신을 만들지 못하도록 청년의 한쪽 팔을 못쓰게 해버렸어요. 팔을 못쓰게 되어 집신을 만들 수 없으니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던 청년은 마침내 두 발로 집신을 만들게 되어 천지에 다시 띄웠습니다. 공주는 청년의 집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용왕에게 딱 한 번만 청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용왕은 더욱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화가 난 용왕은 청년의 두 발을 못쓰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 이제는 집신을 그대에게 보낼 수도 없으니 내가 공주에게 직접 가리다. 물속에서 잠시라도 공주의 얼굴을 본다면 소원이 없겠소.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던 청년은 천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청년이 천지에 빠졌다고 공주가 알기 전에 빨리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라. 용왕은 공주가 청년의 죽음을 알기 전에 먼저 청년의 시신을 거두어 산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공주의 하녀가 알고는 공주에게 전했어요. 공주마마 매일 집신을 보내던 사람이 천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용왕님이 그 시신을 백두산 깊은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도련님이 팔을 못 쓰게 되고 목숨까지 버렸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도련님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어. 청년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던 공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용왕은 공주의 죽음에 무척에 통해했지요. 청년 때문에 자신의 딸이 목숨을 버렸다는 생각을 한 용왕은 죽어서도 공주와 청년이 만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왕은 청년의 무덤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공주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듬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무덤에 노란 꽃이 피었어요. 노란 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하나둘 피어나던 노란 꽃은 점점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노란 꽃은 어느새 백토산을 뒤덮을 정도가 되어 마침내 멀리 떨어진 청년의 무덤가에도 피어났습니다. 꽃이 된 공주가 마침내 청년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주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여름날만 되면 백토산을 뒤덮는 노란 꽃을 두메 양귀비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동자를 닮은 꽃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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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산골짜기에 조그만 남자의 새님과 어린 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 마을에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식량을 구하고자 마을로 내려간 스님이 담벼락 아래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추운데 왜 여기 나와있니?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돌아가셨니? 어린 아이는 덜덜 떨면서 고개만 끄덕 거렸습니다. 밥도 못 먹었겠구나. 나와 같이 절로 가자. 따뜻한 밥을 해줄 테니. 따뜻한 밥이라는 말에 어린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아이는 새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님은 가엾센 어린 아이를 알뜰이 보살폈습니다. 동자생이 된 아이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주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암자 마당을 쓸고 새님의 잔심부름도 제법 잘 했습니다. 동자는 새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암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는 겨울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눈이라도 내린다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식량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뗄 것 등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님은 겨울 준비를 위해 마을에 다녀와야 했어요. 겨울 나기에는 뗄감과 식량이 부족하구나 더 추워지기 전에 마을에 나가 식량을 구해와야 겠다. 스님 저도 같이 지내던 동자는 마을로 내려간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모처럼의 마을 구경 생각에 들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동자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눈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하늘이 잔뜩 흐렸기 때문이지요. 어째 눈이 쏟아질 듯하니 날이 저물기 전에 나 혼자 얼른 다녀오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니 너는 암자에 있거라. 내 얼른 다녀오마. 스님은 어린 동자를 암자에 홀로 남겨두고 바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스님이 암자에서 출발한지 얼마 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허 눈이 쌓이면 산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서 서둘러야겠구나. 마을에 도착한 스님은 부지런히 겨울을 지닐 준비물과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깊은 산속 암자에 혼자 있을 동자가 걱정이라 빨리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스님이 산으로 돌아가야 할 저녁 무렵에는 산에 산에 눈이 무척 많이 쌓이고 말았어요.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지는 탓에 스님은 남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길을 찾을 수 없었던 스님은 어린 동자 때문에 애가 탔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만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스님은 암자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 도저히 산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로구나 어린 동자가 밥도 굶고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스님은 산을 오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쌓인 눈 때문에 길도 사라졌고 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오르다가 스님도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기진맥진한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암자에 있는 동자는 너무 어려서 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도 모르고 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이 내린 눈 탓에 스님이 오지 못하자 동자는 추우 남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스님 너무 무서워요. 얼른 오세요. 어린 동자는 울면서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눈은 며칠 동안 계속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동자는 암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동자는 낮이고 밤이고 무서움과 배고픔에 떨면서 새님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동자는 밤이면 추위에 떨면서 잠이 들고 햇살이 비치는 낮이 되면 눈을 고스란히 맞으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암자의 마당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스님 얼른 오세요. 동자는 훌쩍훌쩍 울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암자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여인으로 변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눈이 내리는 마당을 사뿐히 가로질러 동자에게로 갔지요. 여인은 쓰러져 있는 동자의 몸을 꼭 안았습니다. 동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군가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스님 동자의 힘없는 목소리에 여인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몸이 따뜻해져요. 잠이 와요. 스님 동자는 눈도 뜰 수 없었지만 몸이 따뜻해지자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동자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쌓였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자 스님은 바삐 서둘러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동자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가파른 산을 타고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동자부터 찾았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니? 스님은 애타게 동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자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지요. 마음이 급해진 스님은 부처님을 모신 곳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도 동자는 없었습니다. 동자를 애타게 찾던 스님의 눈에 마당 끝에 동그랗게 쓰러져 있는 동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왔다. 이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스님은 동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자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너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좋으냐. 스님은 동자의 시신을 부여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마음을 추스른 스님이 동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죽어있는 동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새님의 가슴은 더 아파져 왔지요. 너무나 큰 슬픔 속에서 새님은 동자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얘야.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밥 굶지 말고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새님은 날마다 동자의 무덤 앞에서 예보를 드리며 어린 동자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모자렀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햇볕이 따뜻해지자 동자의 무덤가에 푸른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풀이구나. 동자의 무덤가에 비었으니 꼭 동자를 보는 듯하구나. 스님은 그 풀을 뽑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얘야. 극락에서는 부디 배 골지 말고 행복하게 살거라. 스님은 동자에게 말하듯 그 풀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자 풀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스님은 꽃이 있고 우리 동자를 닮았구나. 동자가 죽어서 꽃이 된 것이 틀림없어. 이제부터 이 꽃을 동자 꽃이라고 부르자. 스님은 동자의 무덤가에 피어난 꽃을 동자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꽃을 보며 살아생전 동자에게 말하듯 늘 말을 걸곤 했습니다. 동자의 얼굴을 닮은 붉은 꽃은 암자에서 마을로 가는 길을 향해서 번져나갔어요. 새님이 길을 잃지 않도록 꼭 안내하듯이 말입니다. 새님에게 이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이 꽃을 보면 동자 꽃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지혜로운 꼬마 옛날 옛날 옛날에 훈장님이 글을 읽다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꾀를 알아볼 겸 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나를 한번 이 방 밖으로 나가게 해보거라. 그럼 그 아이한테는 큰 상을 주마. 한 아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놀라지 않았지요. 아니 눈도 꿈쩍 안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또 한 아이가 호랑이다 호랑이 방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콧방귀도 안 끼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훈장님 밖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훈장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럿이서 훈장님을 잡아서 끌어 당겼지요. 하지만 훈장님의 엉덩이는 단 한쪽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이가 소리쳤어요. 쥐예요. 훈장님. 훈장님 뒤에 쥐가 있어요. 하지만 훈장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않고 지켜만 보던 한 아이가 훈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훈장님. 훈장님을 방 안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밖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상을 주실 건가요? 그러자 훈장님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더냐. 한번 해보겠느냐. 네, 훈장님. 밖에서 방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께서 우선 밖에 나가 계십시오. 알겠느니라. 내가 일단 방 밖으로 나갈 테니 네가 나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봐라. 하면서 훈장님은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은 지금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훈장님은 아차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내 놈한테 넘어갔구나. 훈장님은 껄껄 웃고 친구들도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상을 줬대요. 서당에서 가장 어린 꼬마였던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었답니다. 개나리네 식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어머니가 개나리라는 딸과 아들 두 명을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삭바느질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갔지만 아이색과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개나리네는 밥을 먹는 날보다 죽을 끓여 먹거나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 하는 동안 개나리와 두 남동생은 나무를 뜯거나 산에 가서 삭쟁이를 주워와 뗄감으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곡식이 모자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옷을 지어 입지 않아 바느질 감이 없었습니다. 큰일이구나 흉년이 들어 그나마 들어오던 삭바느질 거리도 없네.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머니의 근심은 하루도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곡식을 살 수 없는 어머니와 개나리는 온종일 남의 집에서 굳은 일을 하고 품삭스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나마 흉년에 이런 일이라도 자주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상과 드레나가 캣 나물로 멀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거렸지만 겉보리 죽도 끓여 먹일 형편이 되지 않았지요. 굽는 날이 허다해 입에 풀칠조차 할 여력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밥 동량을 다녔습니다. 찬밥 있으면 한 숟가락 이라도 좋으니 좀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집마다 그리 넉넉한 양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남은 밥을 조금씩 건네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밥 동량으로 겨우 개나리네 식구들은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몸이 쇠약했던 어머니가 너무 굶다 보니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든 일어나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다가 다시 쓰러졌지요. 개나리와 동생들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으니 걱정이로구나. 그때 개나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신 제가 동생들을 돌볼게요. 어머니는 얼른 병을 떨치고 일어나세요. 겨우 열 살인 개나리는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바가지를 들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더니 어린 내가 고생이 많구나. 마을 사람들은 어린 개나리가 안쓰러워 식은 밥과 남은 반찬을 바가지에 덜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나리는 인사를 깍듯이 하고 집으로 돌아와 죽을 끓였습니다. 먼저 동생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아픈 엄마의 입에도 떠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계속될수록 밥알이 둥둥뜬 죽은 어느새 한 그릇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이 죽 끓은 옆에 앉아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너희는 어머니가 잡수시고 난 다음에 알았지? 두 남동생은 배가 고팠지만 누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죽그릇을 아이들 앞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니 더 드시지 않고요. 아니다. 먹을만큼 먹었으니 이제 너희가 먹어라. 그 말에 철없는 동생들이 죽을 서로 먹겠다고 숟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개나리는 밖으로 나가 물을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시면 배고픈 것이 조금은 사라지니까요. 내가 어서 일어나야 할 텐데. 병색이 점점 짙어가는 어머니는 개나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세요. 그럴 때마다 개나리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개나리는 아픈 어머니의 병시중을 들면서 어린 동생들과 함께 드레나가 나무를 캤습니다. 그나마 햇볕이 있는 여름과 가을에는 드레나가 나물이나 약초 등을 구할 수 있어 마을에서 얻어온 밥을 섞어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차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는데 눈보라 치는 겨울이 되자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밥 동냥 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었지만 겨울옷이 없는 개나리는 얇은 여름옷을 입고 쇼위에 덜덜 떨면서 밥 동냥 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마을 사람들은 개나리의 행색을 보고 간혹 다 떨어진 오실망정 입으라면서 주곤 했습니다. 개나리는 그 옷을 가져다가 역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동생들에게 입혔지요. 와 옷이다. 형 이걸 입으면 덜 추울 거야. 다 낡은 옷을 입고 지내던 남동생들이 얻어온 옷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개나리는 자신이 옷을 입은 듯 기분이 좋았지요. 어머니는 자신이 입던 옷을 개나리에게 주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입을 옷도 없으니 이 옷을 입거라. 이 옷을 주시면 어머니 겨울옷이 없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다.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 내가 입거라. 어머니가 준 옷을 걸치자 꽁꽁 얼었던 봄이 따뜻해졌습니다. 개나리는 어머니가 준 옷을 입고 간혹 품하실을 나가 삭스를 받아오거나 밥을 얻어와 죽을 끓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점점 추워지고 눈보라가 졌지만 개나리네 집에는 아궁이의 불을 짚을 나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방안에 고드름이 생길 지경 이었어요. 밥도 굶고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들이 어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을 힘없이 안았어요. 개나리네 식구들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으로 추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누나 너무 춥고 배고파 동생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개나리는 손을 호호 불면서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은 밥을 얻어와 멀건죽을 끓여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죽이라야 많은 물에 식은 밥을 아주 조금 넣고 끓인 것이라서 죽이라기보다는 그냥 쌀뜨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모자라 개나리는 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을 때가 많았지요. 거의 굶다시피 살아가는 개나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노랗게 변했습니다. 개나리는 길을 걷다가 조그만 삭쟁이라도 보이면 늘 주워 왔습니다. 그것을 모아 군부를 떼야 했던 것이지요. 어린 동생들도 길거리를 다니며 조그만 나무조각이 보이면 집어왔습니다. 하지만 삭쟁이는 몇 개 되지 않아 불을 붙여도 금세 꺼졌습니다. 방은 여전히 냉골이었어요.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마치 살을 애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많이 주워 왔습니다. 누나 사람들이 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나봐 나뭇가지가 많더라고 이거 봐 많이 주워 왔지 남동생 둘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군부를 실컷 뗄 수 있겠네. 개나리와 동생들은 산에 올라가 사람들이 흘리고 간 나뭇가지를 잔뜩 주워 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불을 떼지 못했던 터라 방은 몹시 추웠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이틀 동안 굶은 탓에 모두 기운이 없었지요.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얼어 죽을 만큼 추웠습니다. 안되겠다. 오늘은 저 나뭇가지를 다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겠어. 개나리는 그동안 주워온 나무를 긁어모아 아궁이의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자 개나리는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한 방에서 푹 자고 나면 어머니와 동생들도 조금 기운이 날 거야. 아궁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개나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동생들 옆에 누웠습니다. 개나리야 방에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누나 방이 따뜻해지니까 참 좋아 잠이 잘 오네. 동생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오랜만에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자 개나리와 어머니와 동생들은 얼어붙은 몸이 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동생들은 꿈속에서 건강했던 어머니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잠꼬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바람에 불을 떼던 아궁이에서 불꽃이 튀면서 아궁이 밖에 있던 나뭇가지에 옮겨붙었습니다. 나뭇가지 타는 소리가 났지만 개나리의 식구들은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새찬 탓에 불길은 바람을 타고 손쉽간에 번졌습니다. 쓰러져가던 초가지붕에 불이 붙자 불은 금세 온 집안을 태웠어요. 하지만 모처럼 따뜻한 방에서 깊이 잠이 든 개나리와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개나리 내 집이 모두 불에 탔네 저 불길에 아무도 못 살아나 보네 불쌍해서 어쩌나 불길을 보고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집이 모두 타버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개나리 내 가족의 시신을 거두어 양재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이듬해 봄이 되자 불에 탄 개나리 내 집터에서 처음 보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무라기보다는 풀보다는 조금 크고 굵은 줄기 같기도 했어요. 날이 따뜻해지자 그 나무에 노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개나리 내 집터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개나리 내 집터에 꽃이 피었구먼 저 꽃은 처음 보는 꽃이야. 그러게 나무도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개나리 내 식구를 닮은 것 같이 가늘구먼 얼굴이 노랗던 개나리처럼 저 꽃 색깔도 노란색이야. 이보게 개나리 내 식구처럼 꽃잎이 내게일세. 에구 불쌍한 사람들 가족 모두 풀길에 그리댔으니 한이 되어 꽃이 되었나 보구려. 그런가 보네 얼굴이 노랗던 개나리 내 식구를 보는 듯 하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나리 내 식구들처럼 몹시 가는 나무 못 먹어서 노랗게 뜬 얼굴을 하고 다녔던 개나리 내 식구들처럼 꽃 색깔이 노란색이고 꽃잎이 개나리 내 식구수인 내게인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개나리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재미와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혜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데서 생겨나지요. 그러한 지혜로움을 갖춘 주인공들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보다 아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이 어쩌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이들이 자라서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